그럼 이제 그래도 비교적 정치 전문 유튜브 가운데서는 상당히 그렇게 입지를 좀 굳혀가시는 편입니다. 아 예예. 이제 좀 그래도 제 스타일을 입증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는 뭐든 재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재미가 없으면 보지를 않고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얘기를 하시는 논평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해석을 하시는. 그런데 이제 좀 재미있게 하는 분들도 많이 요즘 나오긴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히려 학술 그대로 다 그냥 말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들으려면 재미있고 쉽고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도 들을 수 있게 아주 쉽게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어려운 거는 정치에 이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외에는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게 뭐 나쁘고 그런 뭐 이제 옳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왜? 학교 수업을 가도 주는 애들 수두룩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 수업이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려면 재미있게 알기 쉽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보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채널 들어오면은 이제 더 학술적으로 전문적인 채널도 또 이제 연관 검색 뜨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이 돼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유튜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마치시면 펜트에 또 꼭 들어가셔가지고 구독도 하시고 아주 유용하게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하루에 몇 시원 정도 투자합니까? 컨텐츠를 대개 일주일 단위로 한 몇 개 정도 만드십니까? 일주일에 많으면 한 3개 정도, 한 2개 정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낮에는 일하시고 주로 저녁에 많이 만드시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뭐 항상 만드시니까 항상 그 소재 발굴은 항상 안 되다가 소재는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만들거나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또 이슈들이 또 터지고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어떤 걸 쉽게 설명해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는 게 더 커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하십니까? 영상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편집을 하는데 저도 이제 뭐 프로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면은 좀 도전을 하는 성격이에요. 내가 몰라도 이제 막 시행착오하면서 그런 영상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좀 배우는 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있고 기존에 그냥 좀 말로 해서 좀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누가 예를 들면 이제 찾아와가지고 나도 유튜브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누가 찾아왔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세상 다른 일하고 딱 마찬가지네. 예예예 시작이 제일 어렵지 유튜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할까 뭐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생각이 나고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제일 어렵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르신 한 분 실시간 한 분 열심히 가르쳐드려서 다 세팅해드렸는데 요즘 매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한 3일에 한 번 정도씩 제가 아시네요. 하시더라고요. 시작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보고 나면은 이제 소재 같은 거는 얼마든지 있고 그냥 자기 일상 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해나가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발전되니까 그리고 유튜브들을 다들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체증이에요. 폭력을 예방하는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셔야지 집회나 그런 거 할 때 문제가 터질 것 같다 하면 모두 다 카메라를 드셔야 됩니다. 그 멋있네. 그렇죠. 그게 싸우는 법이고 카메라가 벗어나서 맞으면은 이게 해명할 길이 없거든요. 해명할 길이 없죠. 그게 우리 편들을 도와주는 거고 폭력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 좀 자영업도 상당히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정치하고 연결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아니 정치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뭐 이렇게 노래방 수리 하시는 분들은 못 살겠다고 너무 매출이 줄어가지고 이게 다 정치잖아요. 아니 산업을 이게 산업을 부수는데 아예 없애버리는데 산업을 부수어서 없애버리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전도 부수어서 없애버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도 없애고 철강도 우리나라 산업도 다 없애고 중국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국가 공사들도 다 중국의 이렇게 공사 업체에 다 밀어주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도 해보시면 이게 계속 거래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공급하는 사람 이거 공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아주 섬세한 그런 연결망인데 그래서 다 이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크게 다 망치를 가지고 그냥 그 연결 고리를 다 끊어버리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해서 임금을 급등시켜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잘 되겠냐고 잘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시장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에 임금 적어도 일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자영업을 하다 보면 아 나 월급 조금 줘도 된다 나 일만 시켜달라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그걸 믿고 쓰면 나중에 이제 나갈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 망해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좀 임금 적게 받고 싶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쓰는 사람도 그 회사 뒤통수 마실까 봐.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투자 안 하고 그냥 다 그렇게 자영업 가게들 다 망하고 투자 안 하니까 그게 또 다 실업급여 연결해야 되고 실업급여 또 만들기 위해서 세금도 때려야 되고 국채 발행해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자 지금 빚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나라에 1,300조였는데 지금 2,000조가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역대 최고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대요. 그거 다 국민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40대 50대 그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연배가 되게 거연배시죠? 그렇죠. 거기에 그 연배 분들 이야기 한번 주위의 동료들 들어보시면 이렇게 보면 민주당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 공산화돼서 큰일 난다. 우리 집에 사진 걸어놔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면 그쪽에서 놀려요. 내가 원한다고. 우리가 경고를 하는 거를 걔네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우리 잘못이래. 지금 정부가 그러잖아요. 아직도 박근혜탄 하잖아요. 다 그냥 다 경고하는 사람들 잘못이야.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 다 이런 자기들이 저지르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입니다. 어쨌든 오늘 요즘에는 부정성 콘텐츠도 많이 다루시고 하시니까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정치판에 나오셨다 생각하시고 정치 어떻게 가십니까? 저는 저나 다른 분들은 지금 정치랑 부정성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파라는 게 여기에 사람들이 열심히 노는 사람들이 놀고 사기치고 그럼 범죄자들이 잘 사는 나라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살아야지 그리고 복지라는 것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복지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 되고 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도 끼니 걱정 안 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좋지. 몇몇 한두 논만 부자고 큰 부자고 대다수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지 꼴이면 그거 아니잖아요. 유지가 될 수 없지.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자 그렇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셔서 여러 가지 아주 유익한 말씀을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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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